롱실레드포스가 결국 비에고를 주기 싫어서 뺏어온 느낌은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체가 올 에이드이긴 하거든요. ATV율을 맞춰줘야 되는 이 지우의 카이사가 성장세가 굉장히 높아야지만 조합이 완성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바텀 쪽 캐리를 위해 빌드업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 싶네요. 양 팀의 대결 두 번째 세트인데요. 경기 보전! 아지레... 다질로 한번 벗어나긴 하거든요. 아직 전멸은 있습니다만! 빵! 더 가나요? 빵! 흠씬 때렸고 지금 타이밍에 저렇게 때린 거 자체가 이미 이득이에요. 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집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노틸! 그리고 다시 한번 점프가? 두 개에서 남아요. 오일쿠! 비셔! 미니언한테 좀 맞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 딱딱 정리를 하고요 템이 2개 더 있어요 레벨은 밀려도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가요 공속도 있고 때리면서 내놔 강타 싸움 트리가 빠르면 레벨도 4렙 맞춰줬고 오히려 비에고가 말린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적힘 딜 좋았는데 본인 것도 뺏기고요 실비가 약간 당황한 느낌인데요 싸워? 같이 좀 나눠먹기로 작은 게 또 맛있으니까 위아래 일단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덩글러들 서로 만족할 수 있고요 애초에 바텀 주도권은 농신레드포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주도권 있는 쪽으로 액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그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움직임이 피셔가 체력관리가 안 돼서요 버스트? 버스트가 되나요? 버스트? 일단 버스트 일단 버스트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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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반응해 먹고 알리가 맞아주고 일단 그러면 알리를 너네 알리나 먹어라 네 그러면 두고기 파티다 네 네 킬이 테디로 넘어갔습니다 가스퍼블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쁜 거래를 할 거거든요 욕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피셔가 뒤로 빠져서 점프 지금까지는 양쪽 다 맞았다 플랜타까지 통래 꼽혔거든요 점프 없으니까 그래서 묶어놨다 네 다시 점프 땡큐이야 묶어놨어 자 전멸로 우와 퍼서는 났는데 여기 전력이 박았습니다 다 해야죠 디아린스 실비 지우 대기 중 이제 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전에 있어서는 롬슬레이드버스 안 밀립니다 네 삼룡 줄리 일단 트리스타라 텔 트리 트리 원래는 좀 눈치보다 올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구고가 들이박으면서 소환을 시켰고 오 알리나 마치 께고 또 아께 잭스 턴트 덱스야 턴트 덱스야 바로 옷을 따라 입었대요 턴트 덱스야 아니면 용 아니 성난왕소 베테랑왕소 다시 땡겨 바로 고관 당장에서 좀 이상해졌는데요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용 용산대 너네 정글 없지 칠비 너네는 정글 없지 근데 칠비 칠비가 빠질 수 밖에 없잖아요 어 또 꺼졌어요 근데 밀어내기 근데 다시 또 못 땡겨요 칠비가 또 또 또 아 칠비가 다 먹어요 칠비가 다 먹어요 그렇습니다 칠비가 그냥 김치 안경 범벅 시킵니다 상대기 아니 이게 차이고 용산대요 1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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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골고래 아니 With 허벅 대ji 1대1 2대1 1대1 3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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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1 2대2 1대2 3대2 4대2 든든 잡았다! 든든하지 않았어요! 다시 한 번 땡겨요! 왜 이렇게 잘 땡겨요? 알리도 아무리 버텨봤자 결국 부거든요 홈델델스 1.4! 자꾸 옷 갈아입을 때 근데 실비가 믿잖아요 지우가 때려보기는 하는데 확실히 노트에도 워낙 연하다 보니까 거의 바로잡힌 느낌은 있지만 뭐 여전히 일단 4대4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? DRX는 무조건 용을 치는게 맞고요 근데 크레드코스가 이거를 스틸하냐 아니냐에 딱 같아요 실비가 필요한 이왕이면 그냥 내주는게 나을 것 같다 하나 정도는 피쇼가 잘 때려도 되는데 피쇼가 계속 피쇼가 진짜 오른쪽에서 엄청 때리네요 옆리를 일단 아즈를 갔어요 딱 갑니다 아즈를 아즈를 델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버스트 강행하게 속도 빨라요 이제 눈들이 길을 낳고 있습니다 스폰지 왠지 스폰지 왠지 지우가 타 southern 지우가 타 태기! 태기가 쫄깃 다 해대 솔키레 1대2 솔키레 다 먹고 바로 또 먹고 다해 다 먹었어요 그리고 노트집 레드포스 그냥 냄비 없다는 아 계속 끌끼~! 엎어졌어! 완전 엎어졌어! 네 모래밭으로 엎어졌습니다. 이거 뭐 담을 수도 없습니다. 쭉까지 제대로 탈력 받으면서 플러스 바론이거든요. 쭉쭉 갑니다, DRX! 타타가 사이드 미는다고는 하지 마. 이건 본데 어떻게 막으면 돼. 안 와? 최대한 그래도 클리어하면서 깰 거라도 깨자. 어 그러네요 근데 이거 이러면 DRX도 못 참거든요? 일단 쌍둥이 쪽도 계속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결국 깨집니다 네 대포가 개그를 아 프리딜 못 막아요 그리고 이거 스카노 와서 끝내겠다 땡겨 이거 알리가 한번 인시 열어보긴 하는데 노틀이 다 터뜨리고 노틴은 바로 죽어도 근데 다음 다음 크사테가 크사테 들어갔다 주고 노틀이 그래패봤지만 그러면 피셔가 한번 할 수 있나요? 때리는데? 네 테디를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만 피셔 지우 프로그램 프로그램 스카노로 갈아입었어요 스카노로 근데 근데 불렸어요 방금 와 이것도 피다가 불렸고 결국 하지만 하지만 지우만 잡아주면 지야만 잡고 에이스 크칸에 카이킹도 나왔고요 맞습니다 돌려버리면 상대편 넥서스까지 파괴할 수 있겠다 26분만에 전격적으로 끝냅니다 가자 3센터 제대 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테디가 다 해요 다 했어요 솔직히 예우 선수도 아질은 같이 카이킹하면서 데미지 뽐냈고 마지막 전투 때 나왔지만 스펀지의 잭스도 결국 성장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을 때 전투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럼 줄게 공 받았어 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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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면 안좋아 나 다 뒤고 갈아올게 산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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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각 좋아 이거 산테 부터 알리 노곤 노플 비에고 노플 나 만화 없어 나 만화 없어 제리 봐줘 빼야돼 빼야돼 만화 없어 나 만화 없어 탈탈탈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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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에고 비에고 노플 카이서 노고 카이서 노고 나이스 나이스 가빠 잘하다 나 만화가 없어가지고 플랭 해야겠다 근데 이거 나이스 나 좀 아쉬운데 나이스 까비 나이스 잘했다 테스트 좀 올릴게 넥스 역겨우 하하 나 할거 할거 다했어 이거 봐 마지막에 지렸어 마지막에 다했어 나 할거 다했어 나 할거 다했어 나 나 할거 다했어 나 할거 다했어 나 할거 같아